다음 곡은 조금 유명한 노래 들려드릴게요 이 곡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저희가 똑같은 제탈의 부름 연주하는 유명한 곡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소리가 시끄럽고 산만한 곡으로도 유명해요 그리고 보컬이 의미 없고 소리만 지르는 그런 곡으로 유명한 곡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끼리 밴드를 하다보니까 특별한 리더도 없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이승철 선생님께 바칩니다 자, 니들끼리 놀아보세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출발,孤立만 주방해가 위치로! 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악 와우! 포기하니 깜찍둘 난 두개가 가고 부딪힐 지폐 파티를 가르쳐 구비 파티로 가르쳐 지폐 가입이 이리시로를 요 한 대사 화이트 캠션 사랑하지만 저 대화하게 하려면 워워워 말도 좋고 바라본 없이 변화꾸어 바라보고 가보자 진작하지 말아요 우리 맘 듣고 말아요 진작하기 싫어요 어디 말하냐 진작하기 싫어요 어디 말하냐 진작하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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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